너무 수고했어요 안 싸우세요 너무 신납니다 다 수고하셨어요 애쓰리가 왜 갑자기 많잖아요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 영광을 그녀에게 한마디 드셔야 하는 이유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상을 못 받았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선생님 오늘의 소감 한마디 오늘의 소감 한마디 우리 살마디를 한마디 안 썼어? 두개밖에 맘에 좀 내리면 안 돼 잠시 심화 어머니 한마디 소감 오늘의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소감은요 우리 선생님 다 선생님이 오신 분은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선생님이 예술사 편의점을 깔찍해 주시면 저희가 딸이가 힘든데 여성도 없으세요 안 인정 안 인정 안 인정 안 인정 선생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더 소감할게요 예 엔진 되시겠습니다 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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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안 들려도 돼 대상 탈 생각도 했었고 대상 타면 울 것 같은데 하고 못 타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 탈 수는 내년에 못 타니까 맞아요 열심히 한 계단 올라가라고 너무 많아요 우리 팀워크로 똑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아이들도 아이들도 우리 어머님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너무해 어머님들 정말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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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오늘 무대 너무 멋있었고 어머님들도 감사하고 어머님들도 감사하고 어머님들도 감사하고 어머님들도 감사하고 네 자 저쪽에 어머님들도 훌륭하고 어머니도 훌륭하고 애들 보면 우리 팀 박가가 잘 맞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재우승할 때 정말 눈물 나가지고 아나 한 번만 더 올려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오세요 한마디 무대가 정말 확 차고요 진짜 무대를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게끔 너무나 애들이 너무 훌륭했고요 아 아 아 고민도 한 말씀하셔야죠 저요 얼굴이 안 나오고 너무너무 감독도 너무 훌륭합니다 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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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